자 하여튼 얼추 이런 내용들 많이 주셨는데 저희 정치 아무래도 당 대표시니까 최근에 정치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또 시간이 금방 갔는데 최근에 국회에서 선거제도 이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더더군다로 원내 소수정당 의원 대표이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분들은 일단 어제 4개월 만에 정기특위 회의가 열렸어요 어제 열렸군요 4개월 만이라는 게 참 슬픈 일인데요 전원위원회 이후에 2플러스2라는 거대 양당 간의 협의체를 가동을 하면서 선거제도를 사실상 밀실해서 논의해왔던 거예요 4개월 만에 어쨌든 공개적인 회의가 열렸다는 것 자체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논의가 과연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물음표를 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소수정당들이 더 쉽게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국민의 투표의 결과를 의석수에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거를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 정기특위 주도의 조사로 국민 공론조사를 했어요 여기에 결과는 명백하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눌리고 연동형을 가는 것 이게 이제 공론조사 결과입니다 국회가 국회 주관으로 주체로 한 공론조사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밀실에서 주판화를 굴리고 있다는 것이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한 120일? 네 달 정도가 남았는데 무언칙한 야압을 하지 말고 밀실에서 논의하지 말고 논의할 거면 전원위원회를 소집했던 국회의장께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했던 이유는 좀 민주적으로 많은 의견들을 모아보자라는 취지였잖아요 그 취지가 좀 살아있다면 다시 정기특위 가동 그리고 원내 재정당들 원외정당도 포함을 하던 그런 방식으로 논의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무조건 병리평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도 못 받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노디를 선언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병리평으로 돌아간다는 건 저는 촛불 이전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되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탄핵 세력의 정치적 복권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촛불정부였던,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민주당이 도대체 왜 탄핵 세력의 정치적 복권에 합의를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의 정치제도 개혁의 취지는 국민의 뜻을 그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것이고 또 다당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단순히 3세력을 누가 하느냐 제3당을 누가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4당, 5당, 6당까지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고 공존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그런 고민들 하에, 그런 원칙들 하에 선거제도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 또 실제로 지금 그런 정개특에서 앞으로 어떻게 더 논의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국민공론화 과정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선거제도 개편 그것이 정말로 양당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이익에 맞는 형식의 과거로의 또 회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마 의원들 스스로 잘 알 텐데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치적이었던 정치공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룰과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의석 여러 가지 그런 감안에서 지금 또 방금 말씀하신 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는 선거제도를 게임의 룰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국민의힘 같은 보수정당들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들에서도 게임의 룰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이게 정치와 선거라는 게 정당들 정치인들이 모여서 게임에서 누가 더 많이 땅 따먹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이 국민을 대변하기 위한 대표자들을 뽑는 과정인 것이고 이거는 정치의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의 문제지 게임의 룰로 접근하면 국민의힘의 논리를 깰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소득당도 선거제도 관련해서 변화에 맞춰서 전략도 보시고 계속 가실 수 있죠 선거제도 논의가 언제까지 가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도 궁금한데요 아무도 모른다고 다들 얘기하세요 제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큰 정당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다 모르겠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길게는 1월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하시던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선선의 결과가 나와야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자 하는 정치 세력들이 좀 폭넓게 연대연합을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막고 또 22대 국회가 그냥 반윤석열 전선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혁과제들을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거 전략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,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이번 주, 다음 주 중에는 구체적인 제안과 고민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나오겠군요 우리 또 용혜인 대표께서 네 제가 내부적으로 좀 정돈이 되고 나면 오마이티비에 또 나와서 알겠습니다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꼭 시간 내서 또 용혜인 대표의 또 향후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또 듣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